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병이 날까봐 겁이 났단다. 내가 잘못했어. 어? 왜 그래? 우리 시어머니를 살릴 방법 좀 알려줘. 아하, 인절미 때문에? 음, 늦었어.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거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미운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우리 며느리가 오기 전에 마당을 쓸어놔야지. 아니, 살아계시잖아. 대신 착한 시어머니가 태어나셨지. 고마워. 이게 다 며느리 고개 덕분이야. 호이, 길을 비키시오. 호이! 어머, 누가 결혼을 하나 봐. 우리 가보자. 며느리가 또 생겼네. 그런데 저 시어머니는 왜? 아들 사랑이 끔찍한 분이잖아. 아휴, 좀 힘들겠군. 아, 저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별나셨지. 엄마! 엄마! 응, 배고프다고? 그래, 그래. 어서 밥 먹자꾸나.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 우리 아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니까 그렇단다. 어머니, 내려주세요.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요. 뭐, 어떠니? 우리 아들. 흑밥지 않아도 돼.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사랑해서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지. 이거 드세요, 여보. 아휴, 당신이 먹어요. 아니, 저것들이! 나만 빼놓고 맛있는 걸 먹네. 너희들끼리만 먹냐? 이런 고얀 녀석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저희는 딱지치기 하는 중이었어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나를 놀리는 거냐? 어미의 정을 모르는 아들은 필요 없다. 당장 나가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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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정한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끙끙 앓았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우리끼리만 웃어서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난 너 같은 배신자들을 둔 적 없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여보, 어딜 가시려고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부인. 안 돼요, 여보. 이밤에 어딜 가세요? 늘 잘해주시던 어머니셨는데. 난 이만 떠나겠소. 잘 지내시오. 그럼 이만...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꾸질함을 들은 아들은 그날 밤으로 집에서 나가 종적을 감춰버렸단다. 그 후 몇 달을 기다려도 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단다. 어머님, 벌써 눈이 내리네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곱게 사는 너희를 질투하다니. 사방님은 꼭 돌아올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찾아봐야겠어. 아들아, 어디 있니? 사방님! 사방님! 어디 계세요? 기다리다 지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을 찾아 나섰단다. 어머님의 몸이 꽁꽁 얼었어요. 이러다 병나시겠어요. 괜찮아. 어서 찾으러 가자. 내 죄로 널 고생시켜 미안하구나. 참, 어머님도. 참, 어머님. 며느리 해결사가 있어요. 어디에? 당장 가보자. 네, 어머님. 여기가 바로 며느리 고개예요. 오, 그렇구나. 어머, 새댁이 여긴 웬일이야. 어머, 어머님도 함께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사방님! 아들아!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신랑 맞지? 사방님! 아들아! 그 집안 남편 아직도 못 일어났다고 하지? 그럼 이 풀 좀 갖다 줘야겠다. 그러자. 이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풀을 다려 먹여봐. 고맙습니다, 언니들. 이 풀은 상처가 부은 걸 없애게 해. 또 피를 소통시켜주기도 하고 어혈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며느리 고개에서 캐온 풀을 먹은 신랑은 금방 병이 나았단다. 아, 좋다. 어? 이 풀은 찾았다. 이게 바로 며느리 밑식개풀이구나. 이름이 재밌어요. 하하하하. 이름은 좀 그래도 효능이 아주 좋단다. 어? 그럼 그 풀이 이야기 속 신랑을 살린 풀이에요? 맞아. 상처가 부은 걸 없애주기도 해주고 피를 소통시켜주기도 하고 어혈도 없애준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며느리 고개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단다. 며느리 고개로 인해 사이가 좋아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